언제 오세요? 언제 오세요? 오, 되었어? 귀여워. 자, 사필이 좀 이루어져오세요. 뭐에요?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고 수현 씨 마 뭐야 다 찾았는데 빨래 몇 분을 하니 그만 갖고 와 아 이렇게 계속 가져오는 한 번 가져오면 끝을 볼 때까지 계속 가져오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이 너무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자 밥 먹고 밥 먹고 이제 쉬는 거예요 먹으라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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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집 아악 술집이 이제 갖고 오지 마 어 파트할 거야 필요 없어 한번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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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혈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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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이제 추락하러 갈거야? 왜? 삐졌어? 삐졌어 어? 오빠 찾아! 오빠 찾아! 뒤에 부근이 없으니까 갑자기 개발 때론 대구비! 아 엄청 좋아하네요 그걸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힘을 쓰는데도 힘이 넘쳐나요 부근 같은 거 안 가져와도 돼? 그냥 이제 들어가서 쉬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? 약속 약속 약속은 잘해 어? 진심아 갖고가 안 돼 쉬는 시간 어? 진심아 그만해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